와... 벌써 냄새가 좋아, 슈크린 냄새 자, 이 정도면 오케이 음...완전 달콤하고 맛있어 얘네들은 슈크림 폭탄으로 노텔라의 슈크림을 오늘의 결론, 노텔라짱 어? 어디 갔어? 오픈식 와, 대박인데? 와, 이거 대박이야 음, 맛있다 찍어도 맛있다 슈크림도 맛있는데, 이거 누텔라가 진짜야 지금 당 수치가 고점을 찌르는 거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